안녕하세요 너모카입니다 오늘은 주말 브이로그 찍을게요 서로서로 브이로그니모 브이로그? 유튜브니모 아타시노 아섭수거타모 미세나이또 오늘은 약속가오르노데 브이로그로토리맛 주회로 주회로 아니요 그 가운데에 월요일에 빌고트나 제 거꾸로 사야되었고 8月간이래 최근에 한글자도 한글자도 으멘 서야될 잠시만요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이틀 만에 밖에 나갈게요 근데 뭐 친구는 없는거 사실인데 지금 없어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그렇게 지내는게 근데 변해가지고 가끔 친구를 만나고 재밌게 놀고 그냥 평일에는 일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아 잠깐만 한시간 후에 나가야돼서 화장 하면서 찍을게요 일주일 아니 일주일이 어떻게 지내는 지내는 야명? 지내고 일주일은 그냥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스킨케어 근데 메이크업이 아직 크림이 아 아 아 아 아 일주일이 아 아 아 아 아 이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병원은 그냥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리프레쉬 집에 있는 게 리프레쉬 리프레쉬 근데 이번 주에는 이번 주? 그래서 일을 하고 내일 나갈게요 카페 가거나 가고 싶은 데 많아서 일판 일질은 조금 쉬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린 영상에서 한국어를 한국어를 말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편지하면서 아 안 귀었더라고요 귀엽게 하고 싶은데 귀엽게 아니다 귀여운 귀엽게 귀여운 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그냥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에도 있고 근데 조금 귀엽게 하고 싶어요 귀엽게 잘하고 싶은데 일본이 말하는 저는 한국어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보는 유튜브 브이로그 같은 거는 많이 봤는데 조금 목소리가 낮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잘하면서 연습을 하다가 그렇게 조금 낮아서 말하면 뭔가 한국어를 조금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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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달하고 있었는데 달하고 있었는데 안 귀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요즘 바꿨어요 평소에 말하는 돈으로 단급어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노드르상 노드르상에 갈 건데 예뻤다고 들어서 노드르상에 갑니다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게 어제 비가 와서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잠깐만 노르가 노리? 노르 노르가 노리? 너무 예쁘는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이런 거를 보고 싶어서 갑니다 여의도 쪽에 있는데 영상 영상 가까운 거 영상에서 가까운 거 모르겠지만 그냥 뭐っと 쓰는 거니 다 넘밀히 쓰고 좋은 거 같아서 갈 겁니다 제가 평소에 사람을 사람을 보지 않으니까 집에서 그냥 혼자서 한국어로 말하고 있는데 뭔가 카메라 그때는 계속 말할 수 있는데 카메라 카메라 때문에 뭔가 근데 어쩔 수 없어 제 시력이 지금 그 정도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죠 영상에서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바쁜 거를 바쁘다 라는 말을 쓰지 않게 하고 싶어요 진짜 그거를 뭔가 아까 같은 평가 평명 평 평 평 평 평 아니 아니, 제때 하천같이 가면 돼 뿅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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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룅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너무 바쁜거에요 어떡해 근데 이번주까지 내일은 원래 화요일까지는 일단 열심히 하고 그 후에는 조금 막 그냥 이러면서 근데 쉬는 시간도 아마 있을거에요 있을거에요 근데 문제가 조금 생겨가지고 무서워 다음주 지내는거 진짜 무서워 근데 어쩔 수 없다 제가 지금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편지의 시간이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편지는 그냥 제가 자는 시간을 게즈레바 이까라 제가 마인드는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고 그냥 밖에서도 나가고 친구도 그리고 여행도 가고싶은데 여행은 진짜 가고싶어요 서울 말고 다른 곳에서 가고싶어요 이거 리아 신짱 너무 귀여워요 서울 이외에도 가고싶은데 이 가고싶은데 조정해주세요 근데 저는 어 부산이랑 강름도 가고 태그랑 포항 포항 근데 포항은 조금도 많이 가고싶은 한몸 가고싶은 수원도 가고 그리고 영상에서 보려는데 뵈 부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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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서울 이외에 여행 여행 가고싶은 진짜로 제가 혼자 시간 너무 많아서 혼자서 한국어를 숙명서 전짜로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사랑하고 말하는 연습도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혼자서 말하는.. 혼자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사실 일본에서 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 집에서 연습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깝다 라는 생각에도 조금 들었는데 근데 제가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잘하는? 뭐지? 해야 되는 상황에 가야 돼요 어? 그러니까 아 잠깐만 어저다 해야 되는 해야 한다 라고 기기감이 없으면 제가 못 따거든요? 못 돼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 독학도 사실 하고 있었는데 유학을 하기 전에 집에서 그냥 혼자서도 했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 한국에 가야겠다 한국에서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들어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기감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조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연기능에서 그냥 아웃풋 하는 기회는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하고 아웃풋도 하고 유튜브에서도 한국어를 쓰고 열심히 할게요 그냥 여기만 아니 여기만 여기만 지금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재미없잖아요 뭔가 브이로그인데 화면은 바뀌고 싶어서 바뀌어야 돼가지고 바뀌어야 되죠? 아 이거 안 됐네 안 돼 아 어떡해 저는 저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어를 왜 안 나와 진짜 잘 안 되서 자 안 된장 안 된장 안 된장 안 된장 안 된장 아 안 된장 이렇게 이걸 써셨기 페리페라 아 한잔 엄청 귀여워요 그런데 아 그가 아 그로스 아 너무 너무 귀여운 제가 장바구니 크로 이거 사용하고 싶어요. 베리페라. 이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로스 때문에持続력은 없을때. 너무 귀여워. 근데 너무 귀여워. 아니, 머리카락을 하고 싶어요. 눈이 너무 귀여워. 눈이 없을때는 눈이 없을때는. 진짜, 저는 눈이 없을때는. 눈이 없을때는. 오늘의 립은. 뼈아. 이거 보니깐? 뼈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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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수. 뼈가 너무 길고. 뼈는가 너무 길고. 뼈페라. 뼈페라. 기완지. 구장한 곳 fraud이니까. 다니otinePhone Costa. 여기 코 Rac conduct다. 여기 있는 바다. 그래,まだ 배려. 얘이 kilka 정도. pu장 наб wider. NC. 파다이에요. 하아... 낮에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나는... ...나는... ...이거, 청하기가 너무 잘 안 하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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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한강에 먹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한강에 먹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추억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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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い おっきれい どこがいいんだろう どこがいいんだろう レジャーシートみたいなのがいるかなと思っていました すごい!めっちゃいい 栄養剤買った時にブロックで付いてた 多分レジャーシートを開けたことはなくて ちょっと面白いね、違ったら面白いけど しかもそんなの付いてない ほいほいほい やった でもいいかも もうちょっと寒くなければめっちゃいいけど まだ 過ごせる めっちゃこれが いい感じに 夕日と クリーム おっと pot コミュニケーキ 白い びっ あ、たく ひらく なに ひらく 外でも大丈夫かなと思ったけど 여기가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뭔가 예상한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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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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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